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도 가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또 말씀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함께 제가 또 본문을 이렇게 또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익은 곡식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이 모를 심고 또 물을 대고 가라지를 뽑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 농부의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낮 땅의 열매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영접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가 또 교회 안에서 교회화가 되고 전도와 성교 속에 세워지고 그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워져서 사도의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최고의 열매이죠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을 또 말씀 앞에 열매에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내 자신의 열매도 거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당연히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 구원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나의 열매 우리 또 삶의 열매 그 모든 부분을 내가 거두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벌써 이제 우리가 4월 말입니다 말이고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새생명촌촌 잔치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원 구원의 부분은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달을 또 이렇게 보면서 개인과 가문과 가게 속에 역사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또 우리가 꺾고 우리가 또 미션홈의 응답 우리가 또 그 안에 제자의 응답은요 결국은 미션홈의 응답 속에 우리가 가문을 또 차고 나가는 은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두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고 거두고 있는지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르시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둔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오늘 또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기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원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우리는 가지죠 접부침을 당한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접부침을 당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는 또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개시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니라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도의 삶이고 또 양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비유되고 있는데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또 큰 숨겨진 천국 비밀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나무를 목재를 쓰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실가나무는 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집을 짓고 배를 건축하는 그는 목재가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 그 자체는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강단 말씀이 포도원에 품싸게 된 비유인데 포도원의 부분에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한 달란토로 끝나면 안 되고 구원받은 모든 자는 우리가 한 대나리온이 맞아요 그렇지만 포도원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혼 구원한 이래 동력자여 우리가 또 한 팀이 되어서 원닛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나무를 가꾸는 데만 힘쓰면 안 돼요 성경에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조원학벌에 모태신앙에 훈련 많이 받고 이 큰 예원교회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데 영혼 구원한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럼 잎이 무성한 나무죠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지금 함께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혼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생명 구원한 이래 우리는 품삭의 품꾼으로 우리는 오늘도 새벽기도 속에 우리가 또 현장을 나아갑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 열매가 없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달란트를 가장 저주합니다 너가 슬피를 갈며 슬피 울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말씀 성취응답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선포한 그 말씀에 영혼권이 일어났는데 나에게도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 안에 거하면 여기서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은 뭐냐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물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오력의 속에 전도와 성교 속에 머물다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꺾어버리기로 원하고 사단은 그것을 엎어버리기로 원하고 우리를 세상에 돌아가기로 원해요 내 문제에 빠지기로 원하고 사단의 전문사역은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사기치는 자여 우리를 속이는 자여 살인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자기의 전문사역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조는 사이에 사단이 올무로 내 개인의 올무, 가문의 올무 창세기 3장의 내 중심, 물질의 중심, 성공 중심으로 어느 날 그냥 폭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으로 우리가 그걸 거하면 말씀 안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찾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선포해야 돼요 그 안에 거하여야 돼요 그게 뭐냐 거하다는 것이 거기에 머물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집중 올 라인 우리 또 새생명 소촌잔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다 금기상이 된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성전으로 달려오는 이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여기에 동력자로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그냥 고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역동한다는 뜻이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이루신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그 품꾼을 넣을 자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대주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또 믿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전도 교회 방향 속에 전도와 선교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또 순종함에 나가는 거예요 헌당이다 헌당의 방향으로 순종함을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헌신과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은 공동체 축복입니다 금요일 말씀이 유다지파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가난 땅에 전쟁을 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지파가 올라가라 이 유다지파가 시몬지파랑 함께 갑니다 이 시몬지파는 숫자가 제일 작아서 땅을 분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지파 속에 소속되어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영적인 장자인 유다지파가 함께한 그 연약한 시몬지파랑 함께 전쟁에 들어가서 아주 대승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의 손에 맡기시잖아요 우리는 동력의 시간표입니다 각 기관들이 함께 동력하고 각 교구가 함께 동력하고 교회 중심, 성교 중심, 우리가 새생명 초청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방향으로 이게 순정이죠 순정 구속의 큰 사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자의 축복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정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포하는 입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삶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개인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군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나님과 역동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의 말씀 원단의 말씀이 우리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1년의 허리띠는 우리가 원단의 말씀이고 이번 주에 또 강단의 말씀은 한 주에 허리띠를 가지고 우리가 의의 흥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 속에 역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갔을 때 나의 신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기도와 나의 적용이 없으면 강단에 그냥 정은주 단위 목사님 선포한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죠 정은주 단위 목사님 선포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 우리가 또 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아무 쓰잘데기 없대요 세상 일에 24시간 바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놀고 있는 거예요 이번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거 그 당시에는 맞았어요 지금 장세기 3장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24시간 바쁜 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뭐하냐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직분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일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바쁜 세상 일 가운데 전도와 성교 속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저희는 어제 성교 소통 기도회를 팔라한 문철 성교사님과 마지막 우리 수요일 부분에는 9시에 성교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성교를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성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교는 절대 계획이고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에 성교의 문이 닫힌 것 뿐이지 성교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또 성교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거와 상관없는 모든 일은 오늘요 가지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대요 뭐 하다가 불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장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다 불태워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원구원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5절에 6절 위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내 안에 구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정말 메마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영권이 없죠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기둥이 있어요 기둥 어제 제가 집을 정리하다가 이 뼈 있잖아요 해골 해골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뼈 중에 그냥 모형인데요 이 모형이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압축을 이렇게 해서 모형을 떼어놓은 게 있어요 해골이랑 이렇게 서 있는 부분 우리는 그걸 보면 되게 예뻐요 사람들이 해골을 보면 무서워 징그러워 막 이러는데요 우리는 이 의료의 부분에는 그런 뼈를 보거나 피를 보면 역동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리려고 하다가 우리 랩런트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간 랩런트에게 제가 보냈어요 이걸 주라고 놀랄까? 그랬더니 안 놀랄 거래요 그렇지 이 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고 깜짝 놀래면 안 되지 이 뼈는 우리 몸의 기본이고 이 뼈가 없으면 우리 연체동물이거든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원단의 뼈대가 있어야 되고 강단의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세상에 나갔을 때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좀 늦어질 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빨빠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을 때요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가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줄기는 있는데 이 뼈대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반드시 지지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넝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해줘서 모양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지대를 안 해주면요 이 포도나무는 견고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로 딱 이렇게 서 있고 우리는 가지로 그렇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가는 이렇게 포도나무의 과일들이 다 하나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다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송이에요 송이 이 포도 하나에 수밖에 이 포도가 달려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천국 비유의 숨은 비밀입니다 교회의 또 비밀이고요 교회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우리 한 명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 포도는 한 대가 아니에요 한 송이에요 송이 우리 하나가 예수 믿고 가문 전체가 보금화가 되잖아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 흑암이 물러가잖아요 주도권을 딱 잡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열매가 비밀이고 포도나무는 송입니다 송이 우리는 전도의 송이가 되시고 포도원에 우리가 품꾼으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그 품꾼 안에서 독력하는 유다와 심원지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요 말씀을 빙자해서 내 유익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의 방향 구속사의 방향 교회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함께 가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거하는데 원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겠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주신대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주십니다 전에는 내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부분을 더 물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받으려고 하늘의 것을 조금 빌렸는데 하늘의 것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땅의 열매에 내가 원했던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더 물어주시는 이 땅에 또 열매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있는 자 강단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 우리가 본문 매일 읽어야 됩니다 본문 본문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 목사님이 소대지 1 소대지 2 결론의 말씀을 그 주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소견이 아니라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가요 사사시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내 소견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예배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왜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내가 이렇게 딱 예배식으로 들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자 그것이 내가 말씀을 기하게 여기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5절에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은 송이를 원해요 포도고 하나 딱 따갖고 내 입에 넣는 거 말고요 포도 송이 송이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뭐냐 그 열매가 많으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고 우리가 교회하에 또 응답을 받는 게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오늘 또 반드시 기도하시고 개인들이 또 놓고 기도한 또 생명을 놓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성도의 열매는 영혼구원입니다 전도와 성교이고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은 절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싫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 전도 제자로 세워져서 올해 작년에 우리가 보금치유와 24 제자였잖아요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또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25시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헵시바의 축복입니다 헵시바의 축복 이 헵시바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 나의 기쁨은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모두가 헵시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이 기쁨의 주권자와 동행하라 저희가 정직이 수련회 때 제가 결론으로 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헵시바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불신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자로 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영적인 헵시바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